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미증시 그중에서 다오즈 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이제는 진짜 상투가 아니냐 아니냐 아니다. 혹시 지금 이 정도까지 온 이상은 더 이상 안 갈 수는 없다. 이제는 뭐 좋은 하시리나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찬반 양론에 대해서는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갤럭시 S4가 내일 미국 현지에서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하네요.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라고 할까요. 북한에 대한 문제 해외 시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브리핑 보실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합니다. 오늘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가 나타났지만 다오즈 수는 장 막판 사진을 보시는 대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14,450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오늘 뭐 메이저급 경제지표는 없던 가운데 여러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먼저 월마트의 CEO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난번에 저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1, 2월 매출 감소가 심각하다는 이메일을 내부 직원들한테 썼는데 이게 외부로 새 나오면서 당시 월마트의 투매가 잠깐 나타났었고 또 미 소비 추세 전체에 대한 우려감이 일어났던 해프닝이 있었지만 월마트 CEO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별것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이 됐고 매출에서 지난 우려와는 좀 달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월마트 주가가 1% 가까이 올랐는데요. 물론 뭐 이거를 개별기업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월마트는 우리나라 이마트 정도 위상을 가진 대표적인 이런 소매 할인점이고 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내일 밤에 나오는 2월 소매 판매거든요. 지난번 고용도 좋았고 ISM 제조업 서비스업 다 좋아한다. 과연 이게 다 좋아져서 결국 소비로 연결이 됐을 것이냐 이게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가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월마트 CEO가 했던 이런 성명 내용은 보통 뭐 고용 지표 나오는 주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도 크게 대접받는 것처럼 이렇게 월가에서 큰 뉴스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도 미증시에 대한 낙관론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 이상 다오지수 15,000까지는 그냥 직행한다. 혹은 이제가 진짜 상투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조정이 온다. 이런 비관론이 만만치 않게 대립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자막으로 한번 빼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죠. 먼저 제프리스 앤코 자사의 연말 S&P500 지수 예상치를 기존 1565포인트에서 1673포인트로 상향을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는 과거와 가이던스를 통해서 예측해본 미래, 과거와 미래가 다 좋다. 기업 실적 예상을 넘어섰고 화살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자금 시장의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증시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근거까지 달았습니다. 다음에 NYU 교수님이 의견을 또 냈네요. 최근 증시 상승이 앞에서 보신 대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겨우 돌아가던 미국 경제가 이런 저성장 추세를 상향 이탈해서 성장률이 강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빨리 튀어오를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럴 경우에 과연 지금까지 인위적인 성장세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펀더멘탈을 얘기하면 나도 펀더멘탈로 빚 하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래도 다우지스의 기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우리 증시 코스피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또 대한민국 대표 인터내셔널 기업 삼성전자 위상 여러가지를 보더라도 갤럭시 S4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CBS의 기술 섹션 Cnet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들 이거 보시잖아요. 3월 14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해서 미국 현지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 전자제품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모바일용 3D 동영상과 스틸샷 기능을 특허 출원했다고 전하고 있대네요. 핸드폰으로 카메라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는데 이게 3D로 녹음이 되고 3D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대단하죠. 아무튼 뭐 이러저러한 여러 기능에 대한 수많은 루머들을 쭉 총정리하고 있고요. 뭐 거의 A급 연예인 수준의 관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과언이 아니겠네요. 자 일단 삼성과 애플의 대결에서는 삼성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새로운 적이 또 출연을 했죠. 관련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4는 오는 목요일 그런데 블랙베리가 다음 주 신제품 스마트폰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25일 금요일 AT&T에서 기기를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날 나오겠죠. 그래서 이 블랙베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마케팅에 좀 실패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4G LTE 스마트폰에 밀려가지고 조금 맛이 가기는 했지만 한때 오바마 대통령이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공식 핸드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거의 코카콜라급의 인지도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의 운명이 걸린 새 스마트폰을 전격 출시한다고 공식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패를 먼저 까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애플과 삼성전자 그동안에 보시면은 요 며칠 동안 동시에 하락했지만 이 블랙베리는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새로운 롱샷 전략이라고 봐야 되느냐 삼성 팔고 블랙베리 샀고 또 애플 팔고 블랙베리 샀고 이런 롱샷 전략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지스의 향방은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리서치인 모션이었는데 블랙베리로 아예 사명을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이 블랙베리 신제품을 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프를 함께 보실까요? 지난 3년간의 흐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쫙 치고 올라가는 동안에 이 블랙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슬슬 흘러내리면서 조금 시장에서 천대를 받았지만은 최근 한 달치 흐름을 보시면은 롱샷 전략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을 좀 사면서 블랙베리 팔았고 삼성 내리는 동안 블랙베리가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블랙베리가 2.8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이런 블랙베리에 대한 최근에 막연했던 기대감보다는 다시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하면서 블랙베리를 매도한 만큼 삼성전자의 매수 이렇게 롱샷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난만도 못한 동포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북한이죠. 신화통신에서 다루고 있네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거 어제 우리나라 9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김정은이 군 부대를 방문한 사진과 함께 신화통신에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그냥 쭉 싣고 있고요. 중국이 특별히 북한 편을 든다든가 이런 논조는 전혀 나와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북측에서는 이걸로 위협을 한답시고 이렇게 각 언론사마다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 배포를 했는데 저는 앞만 봐도 이거 뭐 저기 저 어디죠.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의 견학관 초등학생 그런 정도로 우습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CNN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중국이 북한을 손 좀 봐야 된다. 과연 그럴까.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중국과 북한은 오랜 우방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최근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야 진짜 이제 우리도 진짜 짜증난다. 이런 내색을 하면서 지난 UN 북한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자발적으로 사인을 했는데 과연 이제야말로 비로소 중국이 북한의 강경기조로 나설 때인가. 이런 분석을 쭉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각종 생필품과 경제원조 같은 목줄을 재고 있는 중국이 나서면 북한도 조금 말을 들어먹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이고 또 과거 1화 중에 마오쩌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 립스앤티스가 뭐야 좀 이상하게 좀 해석을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이게 그 얘기더라고요.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를 입술과 이빨에 비유를 했다네요. 마오쩌둥이 북한이 입술이면 중국이 이빨이란 이런 건데 왜 순망치한이라고 사자성어 잘 아시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렵다 이런 표현인데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아예 또 북한을 내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좀 재수가 없는 표현인데요. 입술 터질 정도면 이빨은 멀쩡할 것 같나요. 둘 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MSCI 한국지수를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투심을 한번 미리 짚어보실까요.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선호도를 나타냈는데요. 미증시보다 하락폭이 더 큽니다. 1.25% 내렸고 외국인들 최근에 매도세에 강하게 나섰는데 내일 금통위하고 옵션 만기일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객관적인 수치로 59.91은 1900대 중반에도 사실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내일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를 앞두고 있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삼성 전략에 대해서는 삼성 전자에 대해서는 롱축 전략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 공세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마켓나우 김희욱이었습니다.